좀 회원들 플러스 저희가 아직 회원이 아니신 잠재 회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풀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 좀 데이 포럼을 출범하면서 포럼에 기대하는 바 또 데이 포럼에서 어쨌든 대입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될지 또 저희들의 좀 지향점을 담아서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한 340명 정도의 회원 플러스 일반 시민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설문 문항은 많이 물어보면 설문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다섯 문항을 여쭤봤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 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 대학 입시 제도 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고교 내신과 수능인데 고교 내신과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좀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시느냐 또 고교 내신과 수능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느냐 총 다섯 가지 설문 문항을 여쭤봤고요. 일단 대입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입시 경쟁에 따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잠재력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절차적 공정성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 공정성도 대학 제도가 담보아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교 평가의 평가 방식은 좀 어떻게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평가 방식이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가 시안으로는 고1과정은 상대평가하고 고2, 고3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안을 발표해 놓은 상황인데 아직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88.6%의 응답자가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7%가 상대평가 현행 유지는 4.7%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역시 88.3%가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인구절벽, 초저출산에 임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2028 대입제도의 당사자들로서는 더 이상 좀 치열한 혹은 과도한 경쟁구조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교 내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학교 내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다가 80% 정도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사교육 유발. 그래서 과열 지구도 그렇지만 과열 지구가 아닌 동네에서도 쏠쏠치 않게 땡땡 중 땡땡고 내신 대비 이런 홍보물들은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 기억이에만을 측정하는 선다형, 단답형 문항이 너무 많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평가한다. 형식적으로 수행평가가 치러진다. GPG 시험 출제 범위가 지나치게 많다.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과목별 수행평가 기간이 쏠린다. 실제로 이제 4월이 되니까 지금 이제 수행평가 집중기간이 돼가지고 거의 뭐 퐁당퐁당퐁당 수행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교 평가에 대입 반영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역시 빅3는 위에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여쭤봤을 때 시험 결과에 지나친 변벌에 따른 경쟁 유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사직격에서 다큐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의 수능이 점수제 수능이 아니고 철저한 상대평가제 수능이다 보니까 표준 점수에 또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 플러스 선택과목제가 되면서 선택과목을 선택한 군의 공통과목 평균에 따라서 점수가 조정이 되고 있고 또 탐구과목은 또 선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택과목은 또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점수를 각기 다른 선택을 대학이 반영해야 되니까 대학은 또 변환 표준 점수를 또 대학별로 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능 점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쉬운 것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원서 영역이라는 특별한 학원과의 사교육의 컨설팅을 받으면 정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결과에 지나친 변벌에 따른 경쟁 유발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한날 1시에 치르는 고부담 시험.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 보면 모의고사 때 펄펄 날다가 실전 수능에서 망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신 시험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모의고사와 실전 수능에서는 또 일명 수능 울렁증이라고 그러죠. 울렁증이 오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날 치르는 시험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프레셔가 오면서 이렇게 고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비슷하게 세 번째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 그래서 최근에 킬러 문항이라든지 고난도 문항 출제라든지 이런 말들을 저희가 쏠쏠치 않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불 수능이다. 마그마 수능이다. 용광로 수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수능 대비 사교육 유발. 이 문제도 최근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입공정서 강화 방안위에 서울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정시 모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시 2월 이론까지 겹쳐서 50%에 육박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N수생들, 그 다음에 선행제수. 선행제수는 그냥 일찍 제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뒤에 제수시장에 뛰어들어라가 선행제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 또 홍보 동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성적의 유불리 발생. 이 부분은 이제 그 수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문과 침공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또 민생 차원에서 보면 문과 침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층에서는 또 수능에서 반영하고 있는 과목이 적다. 뭐 직업탐구 쪽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또 과목과 범위를 또 따져보면 실제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응답을 주셨고 이게 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수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스터디와 그 자료 수집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현재의 문항수 또 문항난도를 정해진 시간내에 매에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1분 30초 만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풀이 과정만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봐도 이렇게 10여 분이 걸리는 문항들도 쏠쏠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좀 대입제도 개편에 미시적이나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결과 분석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번 포럼에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역시 좀 50%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입시 경쟁 고통을 완화하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발걸음을 좀 내딛었으면 하는 희망들을 담아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실제 포럼에서 정책 제안이 제도 변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대개의 그간의 이제 뭐 교육과정 개정이라든지 입시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입시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청회를 따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같은 경우가 형식적 공청회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지속적으로 교육부도 그렇고 장관도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구조들을 잘 만들어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타 의견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학부모는 그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각종 사교육 입시 설명회와 학원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줄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이 수능만 고쳐서 될 일이 되기 보다는 학교 간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에 시작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좀 결과의 정의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도 주관식 응답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육부 장관이 2028 대입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변화를 주동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벌써부터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더 무겁고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교육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힘있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좀 1년째 그렇다 할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또 5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여러 단계를 두드릴 수 있는 데는 다 두드려서 좀 2028 대입 시도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제안하고 창구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